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 브리즈 코리아의 고퀄 브리즈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고퀄 브리즈로요 고퀄리티 퀄리티 하면 브리즈 아니겠습니까 브리즈 코리아에서 윈도우 필름 썬팅 필름을 출시했어요 제품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저희가 아직 유명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브리즈 코리아 각 지점 모든 지점에서 필름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중국의 12군데 12군데에서 저희 브리즈 윈도우 필름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의 차량이 신차가 입고가 되면 신차 검수부터 해서 신차 패키지 신차 출구하면 가장 많이 하는게 썬팅이죠 블랙박스, 언더코팅, 유리막 코팅, PPF 필름 또는 방음, 가죽 코팅도 있고요 요즘엔 애프터블러우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패키지로 묶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공이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죠 시공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저렴하게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썬팅 필름을 출시했습니다 신차 패키지를 하면서 저렴하게 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성비 급한 왕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레이노 필름, 레이노 S9, 크로마 이 제품들 보다 조금 더 스펙이 좋게 제품을 만들었고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시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 브리즈 코리아 브리즈 윈도우 틴크 이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 또는 시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브리즈 코리아 분정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은 두 가지로 나눠있고요 차콜블랙 느낌의 제품과 그 다음에 반반사필름 완전 반사가 아니고요 반반사 반반사필름도 두 가지 제품이 있고요 일반 블랙 느낌의 썬팅을 하는 거는 이제 좀 시대가 많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블랙 느낌이 아니고 차콜블랙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뭐라고 해야지 좀 스타일리쉬한 요즘 차를 많이 튜닝하잖아요 나만의 느낌 나만의 컬러로 맵핑도 하고 그런 스타일리쉬한 나만의 컬러인 느낌 그런 느낌의 썬팅지도 요즘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반사적인 느낌도 아니고 너무 그냥 블랙도 아닌 그런 느낌의 제품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제품의 수명은 저희가 보증을 10년 해드리고 있어요 10년 10년 보증되는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에 전면 유리 성형이 다 끝났고요 전면 유리는 스톱 스톱 제가 깜빡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룸밀러 쪽을 그 커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접을 뻔했어요 지금 저 아니었으면은 지금 인사하되요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전면 유리 성형이 끝나면 룸밀러 있죠? 가운데 룸밀러 부분 이 부분을 커팅을 해줘야 돼요 룸밀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촬영을 하다보니까 또 카메라 의식을 했는지 깜빡하고 저기 안 할 뻔했어요 요즘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반사필름인데요 이렇게 그냥 반사가 아니고 반반사라고 불려요 반반사 반반사 이런 살짝 컬러감이 있죠 다만 정면에서 아니면 어두운 데서 볼 때는 거의 블랙 느낌의 필름으로 착각할 만큼 검은 색깔처럼 보이게 되죠 현재 지금 2020년 소렌토 MQ4 디젤 모델인데 지금 이 차량 신차 패키지도 입고되었습니다 썬팅 그리고 언더코팅 언더코팅과 함께 휀다 방음 그리고 PPF 생활보호 패키지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이렇게 작업으로 해주셨고요 지금 시공된 이 썬팅의 농도 농도는 측면 10% 그리고 측후면이 10% 전면은 3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그냥 보이는 느낌 그리고 10% 썬팅의 농도 이 정도 이 정도 느낌입니다 이거 뺐었나? 뺐었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SUV 차량들 같은 경우는 승용차하고 다르게 유리가 좀 크고 유리 면적이 많죠 그런 차량일수록 측면 유리 또 전면 유리 후면 유리 할 것 없이 승용차보다 조금 더 진하게 썬팅을 하시면 좋아요 왜그냐면은 일반 승용차 시공 하듯이 측후면 농도랑 전면 농도를 고르시면 조금 밝게 느껴집니다 왜그러냐면 유리가 그만큼 크고 유리 면적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썬팅 할 때 내 차 썬팅을 할 때 측면 유리와 전면 유리 후면 유리 썬팅 농도를 고르실 때 내 차에 유리 면적이 넓고 많다 하면은 농도를 조금 진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레인지로버 유리가 엄청나죠 이런 차량들일수록 좀 진하게 하셔도 실내에서 밖을 볼 때 시인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차의 3분의 1이 유리잖아요 지금 제가 만약 이 차 주면은 저는 측면 유리 후면 유리는 5% 그리고 전면 유리는 약 15% 15%에서 한 20% 이정도 해줄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브리즈 윈도우 틴트 선팅지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요 이 브리즈 윈도우 틴트는 가성비 최고의 제품으로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신차 패키지 할 때 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라고 하는 제품들 전 세계에서 특허받고 최고라 하는 제품들 그리고 가성비로는 진짜 엄청난 제품 이런 제품으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신용차 기준에 선팅, 언더코팅, 유리막 코팅, PPF 생활보호 패키지에 코일매트 이렇게 실내 코일매트까지 해서 신용차 기준에 약 175만원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최상급의 제품들로만 시공할 수 있는게 브리즈 코리아의 신차 패키지 그리고 선팅과 여러가지 제품들입니다 자 오늘 시공하고 있는 브리즈 코리아 윈도우 틴트 반반사 필름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팅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 뭐 할 거 없이 검정색 필름보다는 이렇게 살짝 반반사 느낌의 필름을 많이 선택을 해 주시고 계세요 선팅 같은 경우는요 열을 흡수하는 선팅이 있고요 열을 반사시키고 열을 차단하는 선택 필름이 있습니다 어떤걸 선택해야 좋냐 라고 말씀드리면 열을 반사시키는 필름이 좀 더 좋은 필름이에요 실내에서 좀 덜 뜨겁습니다 여름에 그리고 지금같이 반반사 필름 같은 경우는 밖에서 실내를 봤을 때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굉장히 좋고요 다만 실내에서 또 밖을 볼 때 자 보세요 실내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밖을 볼 때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반반사 필름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시인성 그리고 열 반사까지 그만큼 열 차단율이 좋은거죠 그만큼 열 차단율이 좋은거죠 오늘은 브리즈 코리아의 윈도우 틴트 새로 출시한 윈도우 틴트 필름 선팅 시공하는걸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해서 필름의 장점과 색감 뭐 이런것들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시공성은 굉장히 편해요 시공성은 지금 우리나라의 레이노필름이 레이노필름을 다루는데가 제일 많을거에요 아마 전국에 레이노필름 정도 사용도 쉽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공성은 성형도 그렇고 시공성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상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선팅 시공하는거 짧게나마 영상을 남겼구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현재 약 17군데 시공 지금 오픈 준비중인 매장까지 해서 17군데 되구요 모든 매장에서는 신차 패키지 시공이 가능하시며 어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 통합번호 1688-2526으로 전화를 거시면 그 멘트가 나와요 그 멘트에 각 지역 각 지역에 몇번인지 각 지역별로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살고있는 지역이나 가까운 지역의 번호를 누르시면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도 받아보시고 예약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